야 저기, 승현이 너 지면 어떡할 거야? 어? 나 입학 못 해? 너 벌칙이 있어야 할 거야, 지면. 지면 이 옷 입고 한번 드라마에 나와줄 수 있어. 개통이랑 잘 어울릴 때. 야 이거 브레일이 피트가 좋은 거야. 브레일이 제작해서. 진짜 형님. 잘했어. 자 준비, 시작! 의자 빼야 돼. 시작! 이천아 보여줘! 이천아 보여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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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진짜 힘들어! 야 이거 진짜 힘들어! 어?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되게 힘들어. 버텨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형님 옛날에 이거 일부러 했었어. 서서웠는데. 야 철봉 휘는 거 봐, 철봉 휘는 거 봐. 철봉, 철봉 무슨 짓이야? 오오오오. 빨리, 빨리, 빨리. 어? 의자를 안 넣으면 돼. 빼빼 하나둘 셋. 의자를 안 넣으면 돼. 빼빼 하나둘 셋. 의자 안 넣으면 돼. 장훈이 잘한다. 형, 그럼. 전진 국가대표제. 형이 진짜 힘들지? 와, 진짜 힘들어. 자, 상민이 형 올라가.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의자 빼, 의자 빼. 의자 빼. 뭐야? 올라가서 얼굴이. 의자 빼기 도전이 떠서. 승훈이 형 마지막이. 아, 형.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의자 빼줘야 돼. 야, 철봉. 오오오, 승인이, 승인이 형. 오오오, 승인이, 승인이 형. 오오오, 승인이, 승인이 형. 오오오, 웃긴다. 아이스. 아이스. 3점. 야, 3점. 오, 이게 얘기야. 그것도 아니네. 야. 야. 야, 야. 야, 야. 봉성현은 무릎 꿇겠어. 오오오. 대단한 거지, 다섯 명을 이긴 것도. 덕분이다. 어, 근데 힘들었어, 마지막에. 야.